5, 4, 3, 2, 1 숙보, 이번 주까지만 참으세요. 9월 초 대부분 지역 폭염 탈출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번 주까지만 참으세요. 9월 초 대부분 지역 폭염 탈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더 올라나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상청 피셜로 이번 주말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9월 초부터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일본 태풍 영향 때문에 다음 주에 살짝 기운이 오르겠지만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선선할 거라고 합니다. 저도 계속 이제 날씨 앱을 보고 있는데 30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그리고 밤에 이럴 때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슬슬 이제 여름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밤에 열대야 없는 게 그게 어디예요. 밤에 살짝 산책하러 나가보시면 나쁘지 않을걸요. 기상청을 믿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요정 기온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오면 먹을 것들 쏟아집니다. 전어, 대하, 꽃게, 곶감 좀 더 기다리면 이제 방어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가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가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정예인 씨가 단독 게스트로 더잡 퀴즈쇼를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2인분은 거뜬히 하는 텐션부자 예인 씨가 다양한 퀴즈를 풀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엘아웃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149님. 1년 6개월 직장 생활하다가 6개월 쉬고 다시 취업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데 회사 분위기가 너무 재미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재미없는 거는 정말 천국 같은 회사죠. 회사 분위기가 재미있다고도 열받고 지옥 같고 이렇게 등락에 있는 게 더 힘듭니다. 노잼이면 꿀이죠 정말. 꿀직장이죠. 돈이나 벌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럼 재취업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욕심이 많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분위기가 밥 먹여주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신 분들이 역시 많네요. 2619님. 요즘 부쩍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 했던 말을 까먹거나 SNS에 뭘 검색하려고 했나 잊어버립니다. 벌써부터 건망증이 도지는 걸까요? 배영도 뭐 자주자주 까먹는 편인가요? 이게 이제 디지털 침해류인데 이게 뭐 진짜 침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튼 약간 뇌가 헷갈리는 상황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뇌를 믿기보다는 검색을 믿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깊이 안 하거나 떠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끊기고 누르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 스마트폰 이런 거 없던 때부터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주의력 결핍이죠. 황진우님. 외국인의 성명 표기와 관련된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네요.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요. 배디의 축구 중계나 게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메시 리오넬, 케인 해리, 링가드 제시, 리종범 입에 안 붓게 되네요. 리종범은 뭐야? 아무튼 포터 해리, 박존, 조던 마이클, 잭슨 마이클 당연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문서의 표기까지니까 우리가 읽는 것까지 다 뒤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4039님. 학원 강사인데요. 오늘 수업 듣는 학생이 저랑 똑같은 체크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괜히 머스크했네요. 4288님. 배디 전 이 시간에 춘천 왔다 갑니다. 오늘 저녁 6시 차로 왔다가 지금 돌아가요. 사막산 케이블카 정말 좋네요. 혼자여도 고즈넉한 여유와 별도 너무 잘 보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닭갈비 좀 드시고 오세요. 5181님. 오늘 U19 컵대회 보러 목동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이 피파랭킹 1위. 아르헨티나 상대로 1대0 승리했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어?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어허. 잘 왔다 가셨군요. 아르헨티나 1대0 승리.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 할 뿐입니다. 땡튜브, 뮤지컬, OST까지 러브콜이 쏟아지는 바쁜 여자.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지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지혜 씨가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단독 출연입니다. 네. 지금 모니터 두 개도 다 제가 보고 있어요. 아. 어떻게 혼자 출연하니까 허전한가요? 아니면 이 순간만을 기다렸나요? 아. 허전한 것 같아요. 허전해요? 뭔가 여기 원래 항상 있던 하얀 물체가 없어져가지고. 아. 애착인형. 네. 애착 하얀 하마인형이 없어져서 보고 싶네요. 그렇죠. 또 지혜 씨랑 예인 씨가 번갈아 가면서 또 깡깡 뭐 이런 거 하는 그 티키타카의. 그렇죠. 깡티키타카의 맛이 있는데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가실지 한번 보겠고요. 단독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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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면 갑자기 청순 스타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저 오늘 좀 청순하지 않나요? 네? 네? 네. 네. 예. 어제 예인 씨 주연의 뮤지컬 까르밀라 매진 기록증이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DNA 러버의 단독 OST에도 참여하면서 바쁘게 지냈고 있는데 제보받은 소식이 있습니다. 러블리즈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신곡을 발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 네. 봤어요. 제보가 아니라 기사잖아요. 11월을 목표로 곡 발매 후에 투어 콘서트까지 계획 중이다. 이런 건데 청순돌의 대명사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거지 딱 이렇게 지금 명확한 사실화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러블리너스 분들께서 굉장히 설레하고 계시는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멤버들도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아.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은 아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기사가 났으면 그냥 어떻게 확정 강제로 지워야죠. 네. 뭐 그쵸. 기사까지 났는데 뭐 열심히 한 번 밀어붙여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의 중이라고 얼마나 김이세요. 확정한 걸로 거의 가야죠. 배성자가 투자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너무 좋다. 아직 그 돈이 크라우드 펀딩이 다 안 됐나요? 아. 100만 원이라도 넣어주시면은 저희 의상에 큐빅 하나라도 더 박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요? 네. 큰 돈인데. 큐빅 하나가 100만 원이나 해요? 아. 8명이잖아요. 저희 멤버가. 아. 8명한테 다 받아주라고요? 20만 원씩만 이렇게 박아줘도 100만 원 훌쩍인데. 음. 파리가 어떻게 100만 원인지. 혹시 뭐 몇 명 줄였나요? 네. 네. 자. 기대가 되고요. 자. 예인 씨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0903님. 예인이가 개인 땡 튜브 채널을 거의 갈아엎어서 리뉴얼을 했어요. 예인이의 배텐 브이로그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배텐 브이로그는 사실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봤다는 건 별로 그렇게 탐나지 않는 환경이다. 아니 궁금해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드는데요. 네네네. 혹은 그냥 집에 있다가 대충 미스트 쿠션 얼굴에 때리고 슬렁슬렁 오는 거죠. 약간 은근히 재밌는 패턴이긴 해요. 어. 그래요? 머리 감고 안 말리고 뱉은 오는 길에 말리기. 네. 아. 전 머리를 잘 안 감고. 아. 안 감고 온다? 오늘은 안 감고 빚고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네. 그쵸. 그쵸. 그런 거 궁금해 하신다면 언제든지 찍을 의향이 있죠. 아. 놀러 오는 방송. 약간 편의점 가듯이 오는 방송. 네. 진짜로 그냥 친한 뭔가 삼촌이 마트 하는데 쓱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느낌이죠. 그쵸. 자. 샴푸값도 안 나오는 방송입니다. 푸사도 바꾸고 채널 리뉴얼에서 영상도 업로드하고 애용하는 향수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맞아요. 완전히 이제 대비되네요. 베테넨은. 샴푸도 아끼면서 오는 방송. 제가 그래서 베테넨 올 때 향수를 열심히 뿌려요. 아. 냄새날까봐. 저는 베리가 예전에 가끔 선물 사주시면 항상 뭔가 핸드크림 혹은 향수 혹은 뭐 헤어미스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향기 위주의 헤어 퍼퓸. 네. 조향 위주의 이런 선물들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냄새가 나나? 라는 뭔가 그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런 고민 안 하게 저 열심히 향수 뿌리고 오거든요. 베테넨 올 때. 아. 그렇군요. 하. 어쨌든 뭐 제가 뭐 향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안 나요? 제 향수 냄새? 모르겠어요. 아니 어느 날 거의 쏟아버리고 온 날은 안 돼 있어요. 그쵸. 가끔 옷에 쏟고 오잖아요. 이걸로 목욕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데 네. 그거 외에는 별로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 샴푸를 선물해 드릴게요. 아. 더 좋아요. 네. 생필품. 아. 은근히 샴푸 선물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주는 이 돈으로도 샴푸를 사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샴푸 사는 건 너무 약간 좀 낭비 이런 느낌? 너무 비싸게 파니까 조금. 그걸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제보가 또 왔습니다. 유지혜 님의 제보예요. 유지혜 주연의 쇼폼 드라마 태주동생 태희가 어제 공개됐어요. 그래서 베테너라면 태주동생 태희 봐야겠죠? 안 보면 배신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지혜라는 닉을 쓰는 분이 제보한 게 아니라 그냥 유지혜가 제보했어요. 어?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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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고 홍보한 겁니다. 진짜로요. 좀 심심한가 봐요. OTT 플랫폼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채딩 창에 지혜야 추하다 라고 왔고요. 누가 배신이지? 여기 안 온 게 배신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가서 딴 데 출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자 코너 가겠습니다. 더잡 퀴즈쇼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문제를 마칠 때마다 정예인 씨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됩니다. 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룰이 하나 추가됐는데 지혜 씨가 없는 대신에 예인 씨가 다양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게 전화 찬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와. 전화 찬스권은 총 3번이고요. 힌트가 필요하다 싶을 때 예인 씨가 원하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묻고 싶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그때 문제마다 정할 거예요? 네. 문제마다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들 받겠죠? 네? 정예인이 전화하는데 받겠죠. 제발 받아주세요, 여러분. 3번의 기회.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치리치리 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조율백에를 드립니다. 매일 달리기와 기부활동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현 씨가 지난 광복절 기념 81.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15억 원을 모금해서 화제였습니다. 기부할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마라톤 뛰면서 만보기 앱을 켜두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하자 현 씨는 만보기 앱을 실행시킨 휴대폰 15개를 몸에 차고 10kg를 뛰었는데요. 그 결과 15개의 만보기 앱을 차고 10kg를 뛰어서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자... 만보기 앱을 켜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요. 신기하다. 이게 정립을 해주는 거라서 문제가 저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네요. 문장이. 어쨌든 만보기 앱을 실행시켜서 뛰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개의 만보기 앱을 쳤으면은 10kg 뛴 거 곱하기 15 한 돈 가격이겠네요? 그렇겠죠. 네. 잠깐만. 계산이 안 되는데. 만보기 앱을 실행시킨 휴대폰 15개를 몸에 차고 10kg를 뛰어서 얼마의 돈을 벌었을 것인가? 이겁니다.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300원들이고요.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1,200원을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왜 수학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보기 앱을 15개를 켜고 10km를 뛰어서 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얼마를 벌었느냐? 잠깐만요. 네. 해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15 나누기 8. 8 이름 8. 수학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만보기 앱으로 얼마 정도 벌었을지. 수학으로 풀 의미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1,200원입니다. 근데 2,000만 원 5차 범위 안에만 들면 맞는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나? 3,000만 원? 왜 웃죠? 일단 때려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아닙니다. 그럼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잠깐 채팅창 생각해보니까 안 봐네요. 채팅창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닫아놨어요. 자, 1번 550원 2번 850원 3번 1,350원 4번 1,950원 5번 5,550원입니다. 제가 완전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했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81키로 뛸 때는 15억 원 먹으면 아 이게 혼자서 한 게 아니구나.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아 나는 혼자라서 지금 문제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15억 원을 이게 막 나눠서 지금 계산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이제 만보기 앱을 그 위에 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생각하시고 기사는 아 네. 만보기 앱을 켜놓고 15개를 몸에 차고 10키로를 뛰었는데 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벌었을 것인가 이걸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가지고 15억 원을 나누기 8을 해가지고 네.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엔 어... 뭐 그냥 뭐 찍어야겠네요. 네. 3번 가겠습니다. 3번? 1,350원 1,350원 네. 다릅니다. 네. 힌트 이건 힌트를 받을 게 있나요? 어... 힌트 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만보기 앱 땡땡 워크는 최대 1만보 달성 시에 100원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그럼 2번 가겠습니다. 아 850원도 너무 많나? 850원? 1번, 1번 가겠습니다. 1번. 네. 아 550원. 정답입니다. 대하... 이거 얼마 주시나요? 어... 지금 뭐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객관식의 1200원에서 200원 빼고 1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 2번이 정답이라는데요? 2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번이라고 했네요. 아 1번이라고 했어요? 전 2번이라고 잘못 알아듣었어요.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문제로 어느 정도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500원으로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500원. 어 지금 액수가 너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제가 모르겠어요. 775원에서 85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네요. 예예. 자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건의 걷다 듣고 2부에 돌아오죠.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퀴즈 풀면서 최고 금액에 도전하는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단 1번 문제는 합의로 합의금으로 500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틀려놓고 돈 벌었네요.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3566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배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유명 의사인 춘탕 박사는 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이 행동을 하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춤추면서 걷기 2번 욕하면서 걷기 3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걷기 4번 노래하면서 걷기 5번 방귀 끼면서 걷기 저는 뭔가 방귀 끼면서 걷기 같아요. 방귀 끼면서 걷기. 왜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뭔가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사람들이 몸에 우리가 구멍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 몸에. 다 그 구멍들이 다 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구멍으로는 꼭 가스가 나와야 하는 구멍인 거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알죠. 진짜 여기 위장에 가스 가득 차면은 배 엄청 아픈 거 아시죠.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뭔가 갑자기 배 아픈데 뭔가 이 중요한 자리라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방귀 배출을 그냥 몰래 하셨나 봐요. 그 기분을 모르시니까. 몰래 약간. 아니야. 스근하게. 스근방구. 죄송한데 10주년 다시 재결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순을 버리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저는 청순이죠. 온몸에 있는 구멍으로는 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각자의 구멍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는 방귀가 나와야 하는 곳이잖아요. 소화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에 건강과 다이어트? 이 방귀 낀다라는 게 되게 건강에 좋다는 거거든요. 뭔가 장이 안 좋을 때 방귀 냄새 대박적인 거 아시죠? 죄송한데 아직도 러블리너스 중에서는 정예인 씨 이런 거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남자 아나운서 안 합니다. 저는 여자 아이돌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 쪽에 구멍이 없어요. 인간 아니에요? 네. 신인류예요? 저는 똥도 못 사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건강하려면 방귀를 뀌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산책할 때 방귀가 뭔가 마려우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출을 하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춤추면서 걷기, 욕하면서 걷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걷기, 노래하면서 걷기 이런 건 아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않는다. 산책하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고 춤추러 가고 밥 먹고 노래하고 이게 다 다이어트와 건강에는 좋겠죠. 근데 산책하면서가 앞에 붙으니까 방귀 뀌면서 걷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악랄한 게 뭔지 압니까? 힌트가 있어요. 힌트. 뭔데요? 뭔데요? 힌트를 주래요. 이게 사람이 쓴 내본이 맞습니까? 오빠 궁금해요. 벌써 남자 아나운서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러면 어디서만 하세요? 화장실 안에서만? 네? 화장실 안에서만 배출하세요? 제가 배출하는 장소가 궁금해요? 네. 여자 아이돌이 이걸 궁금해할 부분입니까? 배정재 아나운서는 이제 방귀 배출을 어디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음. 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배디도 없구나? 뭐가요? 저희 등병 상면이네요. 병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빨리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5번. 5번. 저는 결정했어요. 5번이에요. 그러면 본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도. 저는 약간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약간 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귀가 나오면 저는 행복해요. 아 맞다.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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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즈 7명으로 재결합하나요? 아 저는 아 맞다. 저는 근데 이 기분을 몰라요. 끼는 기분. 저는 그게 없어서. 아 그래서 정답 뭐예요? 5번. 5번. 5번? 네. 우와. 천안. 천이백원. 천오백원. 아 천이백원. 천이백원. 천이백원을 정립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화시키기 위해서 걷고 걸으면 방귀가 나오고 이러면 이런 방귀 산책이 건강과 체중 감량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국의 유명 의사께서.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 걸으면서 뭔가 소화가 돼서 뭔가 가스 배출이 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인체의 어떤 특징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리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생리현상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아니 뭐 그런 게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아 생성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탄이 이제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대박. 진짜 환경에 진짜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배디. 그렇죠. 메탄가스가 이제 발생을 안 시키고 계시니까. 네네네. 자 어쨌든 그 청순을 잃고 천이백원 얻었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안 한다니까요. 저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방귀 걷기는 이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고 혈당 급등을 예방하고 식후에 가스를 배출하면 장 속 노폐물을 빼내면서 비만균을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네. 유지해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밸런스가 무너지네요. 이상하게 개판이 되네요. 아 지금 멍판이에요?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침착우먼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 배결을 드립니다. 잘파 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출생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잘파 세대를 대상으로 핫 동아리 추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는 이 동아리가 뽑혔습니다. 어떤 동아리일까요?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 잘파 세대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 요즘 M... 그러니까 MZ를 더 지나서 Z세대도 더 지나서 완전 초 요 근내 태어난 2010년대에 태어나면 몇 살이죠? 지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쭉 아우르는 거죠. 2010년대 초반 이후 알파 세대까지. 그러니까 MZ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라고 부르는 것처럼 잘파는 이제 Z세대와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근데 동아리는 대학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20대 이상의 그 친구들이 뽑은 거네요? 네. 요즘은 중고등학교에도 이제 동아리 뭐 이런 써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300원들이고요.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1200원인데 주관식 때는 힌트도 드릴 수 없고 전화 연결 찬스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저때는 이제 저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는 영화 보는 그 동아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아 영화 동아리? 네. 어쨌든 이 동아리라는 게 약간 약간 노는 시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영화 보고 영화 독후감을 선생님이 쓰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 다 막 뜨개질하러 가고 혹은 막 뭐 독서 모임 가고 막 이럴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영화 보니까 친구들이랑. 영화 모임이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영화 동아리 때는 영화 틀어놓고 사실 자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자고 놀고 수다 떨고. 영화 보기로 가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주관식 영화. 영화 동아리. 아니고요. 이제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댄스 동아리. 2번 사진 동아리. 3번 영화 동아리. 4번 예술 동아리. 5번 봉사 동아리. 자.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 잘파 세대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일단 영화 동아리는 제외가 됐네요. 제 맘에 주관식에서 틀렸으니까. 이제 4지선다가 됐습니다. 와. 전화 찬스 쓰겠습니까? 아 네. 저 전화 찬스 쓸게요.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제 친동생이 지금 저 2002년생이니까 월드컵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란 말이에요. 최근에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휴인이한테 한번 좀 물어봐가지고. 요즘 친구들은 무슨 동아리 좋아하는지 좀 물어볼까 봐요. 잘파 세대네요. 친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동생 휴인이 휴인이. 그래요? 네. 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동생이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일반인인데요. 비연예인.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인데요. 아. 고라니 동생. 네네. 고라니 동생.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네네네. 이 시간에 전화한다고 불만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언니가 전화하면 빠딱빠딱 받아야죠. 예. 제가 걸면 되나요? 지금? 아니요. 밖에다가 전화번호를. 네네네. 오. 여보세요. 여인아.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예인씨랑 같이 방송하는 배성재 아나운서로 가는데요. 생방송 중이 생방송 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예인씨 동생 휴인씨. 네. 네. 예인씨 언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대요. 잘파 세대 동생한테. 잘파요? 잘파가 너 뭔지 아니? 몰라. 잘파는 세대래. 잘파는 세대? 어어. 너가 잘파는 세대에 태어났잖아.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 하는 동아리를 맞추는 건데 댄스 동아리, 사진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지금 이렇게 네 개가 남았거든? 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인기 많은 동아리가 넌 뭘 것 같아? 너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봉사동아리긴 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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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그 데뷔 준비하고 있나요? 왜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뭐야 너 왜 그래? 효인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효인씨. 오 그랬구나. 언니보다 이미지 관리를 더하네요. 아 똑똑하네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요새 또 뭐냐. 알파 세대 그쪽은 장롱이 막 물어보면. 너 알파 세대도 알아? 아 이게 무슨. 네 뭐 어떤 동아리요? 약간 뭐 아이돌이 꾸민 사람이 많단 말이지 요새. 그러니까 약간 댄스동아리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어떻게 동생 효인씨 의견 받겠어요? 네 받아서 뭔가 봉사동아리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봉사? 어. 아니야 아니야. 뭔가 봉사하면 봉사 점수 주지 않아? 아. 아 근데 그거는 뭐 학점 부족하거나 점수 부족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너가 하는구나. 아. 죄송한데 잘파한테 물어봤으면. 네. 그 말을 들어야지 왜 본인이 갑자기 또 정해요. 아 그래가? 아니 왜냐면 뭔가 이렇게. 아 근데 그럼 효인이 댄스? 아니 그. 뭐였으면 댄스해? 아닌가? 효인씨. 효인씨는 댄스동아리 했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몸치라서. 아 언니는 춤을 이렇게 잘 추는데 동생은 못 춰요? 네 좀 DNA가 나뉘었나 봐요. 이렇게 동생이. 아 그렇군요. 언니가 연예인이라서. 혹은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이 혹시 뭔가요? 언니가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 네. 전혀 없는. 좋은 점? 이거 뭐야? 좋은 점? 그게 있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있어요? 있다. 근데 아무래도 언니가 잘 안 먹어서 음식장에 가면 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언니가 몸관리 때문에 깨작거려서?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효인이가 진짜 잘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배고파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오기가 싫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효인씨 어쨌든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한번 자매 특집으로 한번 명절이나 이럴 때 모실게요. 효인이 엄청 예뻐요. 알겠어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그 싱그러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저랑. 네 맞아요. 그렇네요. 두 분 다 싱그럽죠. 효인이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네요. 영혼이 하나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 예. 네. 효인씨 다음에 한번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효인아. 네. 음. 죄송한데 동생이 예능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효인님도 재밌죠. 이뻐요 생겼어요. 언니는 생방송 중에 지상파에서 변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동생은 봉사동아리. 오히려 비연예인인데 이미지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힌트는 받았는데 뭘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 근데 이 아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가 댄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술동아리가 뭐예요? 예술동아리는 이제 이것저것 뭐 미술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전시회 찾아가고 이런 쪽. 자 시간 없습니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사진동아리? 네. 사진동아리. 자 그래요. 그러면 뭐였어요 정답? 정답은 댄스동아리입니다. 진짜? 아니 왜 동생 잘파세대 동생 얘기 잘 들어놓고는 왜 딴 걸 빙빙 돌아. 아 뭔가 댄스가 안 같아가지고. 효인이 정답을 알고 있었나? 전화 왜 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정답 모르... 아니 본인 잘파세대가 1위로 꼽은 거니까 딱 알죠 본인은. 음... 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나갑니다. 아 근데 효인님은 말 맞출걸. 크... 자매가 이렇군요. 이번 문제는 김앤고 추장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조율 100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아이돌 국민 댄스를 주제로 15세에서 3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는 UCC 패러디 열풍을 일으킨 첫 번째 주자라는 평가를 받은 원더걸스의 텔미였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국민 아이돌 댄스 2위는 어떤 춤이었을까요? 2014년에 설문을 했기 때문에 2014년 이전의 아이돌 춤도 그러겠죠. 2014년 당시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 자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아이돌 국민 댄스 1위는 텔미. 자 2위는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아 제 생각에는 2번인 것 같아요. 아 쏘리 쏘리 손바닥 춤. 네. 왜냐하면 이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아예 열풍이 엄청 오랫동안 간 노래잖아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노래. 네네. 저는 2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화 찬스 이번에도 쓰겠어요? 뭐 3번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호딱 한번. 쓰실까요? 네네. 아까 사실 정예인씨가 그 뭐 이상한 그 커밍아웃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3개를 다 못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빨리 쓸까요?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이 안무에 관련된 거니까 채팅해서 또 효인이한테 하자라고 하신 분일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효인이 똑똑하다. 아까 알파 세대도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 댄스는 누구한테 하실래요? 댄스는 우리 댄스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댄스쌤이요? 저 아추 안무 짜주신. 아추 안무를 짜주신? 지영쌤. 네네. 유지영 선생님. 이제 유지영쌤이 요새 유씨씨 이거 할 때 한참 춤 열심히 추실 때거든요. 그때가. 자 지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아 여기 레전드 안무를 또 하신 분이네요. 그쵸 그쵸. 저희. 여보세요? 선생님! 어. 저 선생님 선생님 지금 방송 라디오 하고 있어요. 라디오 배송제에 대한 생방송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송제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쌤. 네. 정예인씨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밤에 간곡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네. 선생님 선생님이 또 이 한시대를 풍미한 댄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2014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아이돌 국민 댄스를 주제로 유씨씨 패러디 열풍을 일으킨 첫 번째 주자는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텔미인데 그때 당시 두 번째 2위는 어떤 춤이었을까? 국민 아이돌 댄스 2위는 어떤 춤이었을까? 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문제가 보기가 다섯 개인데 뭐냐면 소녀시대 선배님의 지 그리고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쏘리소리 그리고 크레옹팜 선배님들의 빠빠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들의 아브라카다브라 그리고 카라 선배님들의 미스터거든요. 뭐 같아요 선생님? 2위 2위. 텔미 다음. 1위는 텔미 2위. 어... 연도라고 하니까 어렵네. 2014년. 죄송한데 지영 선생님 혹시 밤에 전화 걸어서 주무시다가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목소리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선생님이 2014년도에 몇 살이셨죠? 나이는 여쭤보지 마시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텔미 다음으로 인기가 터졌을 것 같은 춤을 골라줍니다. 직관적으로. 선생님 이때도 춤추고 계셨죠? 어... 그치. 아 잠깐만. 2014년? 소녀시대 지 개다리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손바닥춤, 크레옹파빠빠 직렬 오기통춤, 부하걸의 아브라카다브라 시건방춤, 카라 미스터의 엉덩이춤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뭐가 2위였을까요? 어... 카라? 어? 왜요? 카라. 미스터. 어... 지는 더 오래된 것 같고. 어... 좀 약간 시대가 헷갈리네. 어... 시대는 뭐 어차피 다 2014년 이전에 나온 또 노래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선생님 쏘리쏘리 아닐까요? 왜냐면은 쏘리쏘리 노래가 엄청 잘 됐잖아요. 어. 그리고 막 그게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으니까 이...근데 전 난 UCC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 UCC를 본 적도 없어요. 전 살면서. 음... 아... 어쨌든...그... 그렇습니다. 그래도 난 진짜 사실 모르겠어. UCC에서 뭔가 열풍이 일어나고 그랬었나요? 어. 그치. 우리 시대라서 넌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은 어떤 춤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2위를 할 만한 춤. 하나 꼽아주신다면? 쏘리쏘리를 좋아하는데. 네네. 쏘리쏘리를 좋아합니다. 쏘리쏘리. 네. 알겠습니다. 쏘리쏘리? 그럼 쏘리쏘리로 가요, 쌤?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이게 천 원이나 걸려있는 문제인데 너무 대충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충 아니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다가 얘기해야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영쌤 밤에 전화돼서 너무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몰래 검색 좀 해서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혹시 화가 많이 나셨으면 예인, 예인 이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선생님 쏘리쏘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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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쏘리쏘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안녕. 알았어요. 자, 이렇게 전화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예전 또 안무쌤. 아, 뭔가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전화해놓고 끊자마자 갑자기 뒷담화를 하고 그래요. 자, 뭘로 가실 거예요? 쏘리쏘리를 좋아하고 미스터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쏘리, 아,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요? 네. 제가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 소녀시대 지... 어, 잠깐만. 미스터도 하지 않으셨었나? 엉덩이춤을. 자, 뭘로 하시겠어요? 뭐, 뭐 추셨었죠? 지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미스터가 5번, 5번, 5번. 미스터 하셨나? 아니, 아니, 아니. 1번, 1번, 1번. 1번. 아, 빠빠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빨리 정해주세요. 1번, 1번, 1번. 1번. 아, 1번? 네. 지 개다리 춤? 어,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회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은 정리인 씨가 다섯 문제 중에 총 2,900원을 적립했습니다. 어, 네. 그래요. 전화 연결해서 힌트 다 들어놓고 본인 맘대로 마치는 그 심보는 뭐죠? 동생을 못 믿었던 제가. 지영쌤도 안 믿은 것 같은데? 전학교를 왜 한 거야? 네? 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해요, 좀. 지영쌤 보니까 당황하시던데. 동생도 당황하지만 동생은 어차피 자매니까. 네. 선생님은 어떻게 얘가 왜 10년 만에 전화했지 이런 느낌이던데. 아, 지영쌤이랑은 근데 평소에 정말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여서.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음,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 엄마예요. 서울 엄마는 뭐예요? 아, 부모님은? 인천에 계시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정리인 씨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왜 저번에요 벌써?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양궁 꾸세요. 뭐야, 안녕.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진짜 들어가나요? 샷! 들어갔어요! LPG 엔진에 들어가서 속대를 싹 뺐어요! 휘발유 경유는 물론 LPG 엔진 사전까지 달성한 불수원샷의 능력. 엔진대 빼는데 선수네요. 엔진대 싹 불수원샷!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안녕하세요, 루승용입니다. 영화는 천만, 치킨은 삼천만. 3천만 판매 흥행작!